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모처럼 산업계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 소식으로 삼성전자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를 계기로 7만 전자 복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행보는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첫 3nm 파운드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점을 부각했고 미국 반도체 장비사와의 협력 모습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파운드리 수율 논란, 스마트폰 고위 성능 저하 이슈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을 재차 증명하며 한미 간 반도체 협력, 또 일본과 대만으로 이어지는 칩포 동맹을 이끌어갈 중심축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는 겁니다. 국익 차원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오케이션이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파워를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사법 리스크로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의 사명 기대감이 부상하는 점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등 추가 성장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 공세로 올 들어 줄곧 내림세를 보인 삼성전자. 우려 요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만큼 7만 전자를 향한 재시동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달러 강세 장기화 등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변수라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모처럼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이런 분위기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하나 하나